줌짱 일본어 안녕하세요. 줌짱입니다. 오늘은 보통형을 이용한 일반적인 회화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형은 흔히 반말이라고도 합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보통형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존댓말을 사용해야겠지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보통형 뒤에 응대쓰를 사용합니다.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보세요. 어제 사쿠라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 어제 사쿠라는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물가가 비싸다. 일본은 물가가 비쌉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거기 가위 있어. 昨日, 미나미ちゃん에 왔다. 昨日, 미나미ちゃん에 왔다. 어제 미나미를 만났어. 어제 미나미를 만났습니까?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요. 매일, 그녀에게 전화한다. 매일, 그녀에게 전화해요. 내일 또 inting. 내일 또 올 거예요. 조금 피곤하다. 조금 피곤해요. 昨日日記を書かなかった昨日日記を書かなかったんです 어제 일기를 쓰지 않았다 어제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韓国語は面白い韓国語は面白いんです 韓国語는 재미있다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これは良くないこれは良くないんです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今日は暇だ今日は暇です 오늘은 한가하다 오늘은 한가합니다 明日は休みじゃない明日は休みじゃないんです 내일은 휴일이 아니다 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日本へ行きたい日本へ行きたいんです 일본へ 가고 싶다 일본へ 가고 싶습니다 それを食べてもいいそれを食べてもいいんです 生活を食べてもいいんです 韓国語は雪了